먼저, 잘생겼죠? 이 탈은 우리나라의 아주 밑에 지역, 경상남도의 고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. 그 지역에서 말뚝이라는 탈이에요, 말뚝이. 이 말뚝이의 역할은 백성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. 높은 사람들에게 채집질을 하고, 뭔가 이런 말로써, 춤으로써 이런 억악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백성을 대변하는 그런 히어로 받았을까 했던 그런 말이죠. 이 탈은 upper-class people, or a satire, or society, because we are hiding our emotions at that time. That's why he meant his anger to them. 그리고 이 탈은 아주 섹시하죠. 저 지금은 갔던 북한 중, 북한죠. North Korean. 네, North Korean 여잔데, 이 섹시한 여자로서 남자들을 희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어요. 근데 생긴 건 사실 이렇게 생겼지만, 이 섹시한 우리 탈 중에 재미있는 캐릭터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 탈은 아주 나쁘지 않지만, she is a sexy symbol. 그리고 이 탈은 서울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각 굉장히 깍쟁이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캐릭터예요. 그리고 이 탈은 서울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각 굉장히 깍쟁이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캐릭터예요. 이 탈은 이 탈은 참 재미있는 게, 이 탈이 없죠. 이 탈은... 이 탈은... 이 만드는 제작자가 탈을 다 만들고, 이 마지막 탈로 만들다가 이 탈을 못 만들고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그게 미완성 작품 탈인 거죠.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. 그 아래에 대해 예정인 탈이 없다고, 이 탈이 없다고 하니까 이 탈이 없다고 생각했죠. 그 와중에 이 탈은 이 탈이 없죠. 이 탈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김상자입니다. 그리고 이 탈은 이 탈이 없다고 생각했죠. 동양의 스님은 여자를 낳으면 안되고, 고기를 먹으면 안되는데, 이탈은 고기도 다 먹고, 여자까지 다 이렇게 해서. 한국을 대표하는 칼들이 지금 이렇게 다 모여있습니다. 저녁때 부부의 공연을 보러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때 또 자세하게 춤사위 각자에서 재밌는 춤사위를 보시게 될겁니다. 아침에 저희는 인터넷의 퍼포먼스를 즐거운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. 저녁때문에. 그러면 화면을 벗어주시죠. 얼굴을 잠깐 보여주시고.